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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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반포 대교 좀 나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소리는 좀만 걸어도 엄청 힘들어요. 원래 영구개가 길어서 영구개가 호흡하는 부분을 덮으니까 홀럭홀럭홀럭홀럭홀럭홀럭홀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산척하던 코스가 여기 밑에 였는데 어? 아예? 죄송합니다. 왼똥을 계속 서는 거예요. 너네 저 끝에를 가서 찍고 싶은데 이게 여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얘네 둘이 지금 거의 다른테도 아니에요. 오! 기차 온다. 기차가 어디서 올까? 기차 구경! 둘 다 그냥 씻고 씻고 여기서 씻을까? 이리와 제가 뒤에 이거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어밤비스트에서 나온 산책 가방인데 여기 똥추 여기다가 산책거리 여기는 이제 여기서 간식주머니 버클로 딱 개있도록 쳤어요. 내가 가방을 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막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여기다가 고리로 버리려고 수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어밤비스트에서 협찬을 주셨어요. 그냥 물을 빼서 물을 빼서 물을 먹는건지 흘리는건지 물을 흘리는건지 먹고싶어 ㅋㅋㅋㅋ 알아서 알아서 사용 크게 오늘 획족봉투 산덩이 두덩이 산덩이 누가 두개를 따는 아이 가해 버미는 너네 머리두통 하나야 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